두 페이지 형님법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명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계속 나가겠습니다 Rich is bring cares 그랬어요 Rich도 명사로 쓰입니다 명사로 쓰여서 복수가 되면 이렇게 복수가 됐고 care도 역시 복수가 됐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해석이 중요한 문제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부입니다 부 care라는 건 근심 근심 이런 걱정 부는 결국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온다 부자가 되면 더 걱정할 게 많다 이런 뜻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취할 것은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를 자꾸 내 걸로 만들어서 나중에 reproduce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영어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passively you just not only you just receive 하는 게 아니라 you need to be able to actively reproduce 생각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 그런 거를 자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great pains have been taken 그랬어요 원래 pain 이라는 말은 고통이죠 통증 그런데 복수가 되면 수고 no고란 뜻이 있어요 여기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수고가 들여졌다 많은 노력이 들여졌다 taken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measles는 뭐예요 measles는 이건 질병 이름인데요 이건 복수형 이름입니다 항상 measles 홍역이에요 홍역 그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번에 three miles is up 이건 뭐예요 삼마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수의 개념으로 셀 때 복수가 될 때 그 각각의 계산은 그 카운팅 하는 수의 개념이면 복수인데 그거를 한 단위로 생각한 겁니다 삼마일이라는 거를 한 단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수가 단수로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카운트 한 게 특히 거리 같은 게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복수가 될 때가 있고 단수로 취급될 때가 있는데 물론 복수가 일반적이죠 당연히 s도 붙었고 지금 복수 여러 개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미상 그것이 한 단위로 한 걸 때 예를 들어서 three miles is enough for the training now 그러면은 야 지금은 우리 트레이닝에 지금 이 3마일 짜리 이렇게 three miles is suitable for the jogging distance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마일이라는 그 한 단위가 지금 jogging 하는 거에 아주 적절한 거리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렇죠 자 그다음 표현은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 이거는 매, 뭐, 마다 그런 뜻의 표현이에요 여기서 every three days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h&every 다음에 언제나 단수가 온다 그랬는데 이거는 예외입니다 그렇죠? 예외에요 그래서 매 3일마다 그러면 every three days죠 그러면 매 주마다 every week에요 그 다음에 2주마다 every two weeks 3주마다 every three weeks 매달 every month 매에 두 달마다 every two months 뒤에 s가 붙은 겁니다 two months 이렇게 제가 발음했죠 그렇게 기수로 할 수도 있지만 서수로도 됩니다 every third 그럴 때는 s가 없어져야 되겠죠 third일 때는 every third, third day every third day 하면은 3일마다 똑같은 뜻입니다 every three days 하고 당연히 3가 되면 s가 붙어야 되는 거 third면 서수면 s가 안 붙어야 되는 거 있죠 그럼 5년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every five years 해도 되고 fifth year 해도 되겠죠 참고로 둘이라는 표현은요 two도 되지만 뭐가 또 있어요 other라는 말도 있어요 other every other day 그러면은 every other day 그땐 days 안 합니다 every other day 그러면은 이틀마다요 그렇죠? every other week 그러면은 2주마다 every other year 이것도 2년마다 every other month other two 대신에 other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22번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 이거는 성 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성형 남성형 물론 불어나 스페이니쉬나 독일어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 말들은 정말 여성형은 뭐 형용사 관사 관사 동사 성수가 다 붙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격마다 다르고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영어는 정말 그 측면에서는 아주 심플한 언어예요 자 husband은 남편이니까 여성형이 뭐예요? husband & wife겠죠 nephew는 남자 조카에요 그럼 여자 조카는 뭐예요? niece죠 witch는 마녀예요 그러면 마법사는 뭐예요? wizard 하면 되겠죠 cow는 암소예요 그러면 수수는 bull 그러기도 하고 ox 그러기도 하죠 둘 다 되겠고요 monk는 수도승 그러면 순유는 뭐예요? none이죠 none 자 그렇게 완전히 단어들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남성형에 ESS를 붙이면 여성형이 돼요 그래서 lioness tigeress인데 tigeress는 스페링을 바꿔야 됩니다 er이 아니라 tigr r이에요 그냥 tigeress goddess는 d를 붙이고 ss es 붙이고요 duke는 좀 많이 바뀌죠 k가 ch로 바뀌어서 duchess가 되고요 공작 공작 부인 또는 여자 공작 여신 goddess는 여신이고요 숯 호랑이 안 호랑이 lion은 숯사자 안사자 widow는 과부죠 그럼 호랑이는 위도우월 하면 되고요 ea를 붙이고 hero는 남자 영웅이죠 여기다 i o i n e 를 붙이면 heroine heroine 그래가지고 여자 영웅입니다 tay calf keuf는 송아지죠 bull keuf 하면은 숯송아지인데 그러면은 cow keuf 하면은 암송아지겠네요 그쵸 billy goat 면은 숯염소 인데 nanny 란 말이 있어요 그쵸 nanny go reminders 다음에는 암염소 그런데 이거는 옛날에는 지금은 안쓰는지 어느 사전에 있을 거에요 그쵸? 이거는 he goat 하기도 합니다. 여성형은 she goat 이렇게 she goat man servant 는 하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건 지금 남자 하인이고 maid servant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을 만드는 거가 되나요 24번은? 소유격은 기본적으로 생물이죠 생물의 원칙입니다. 생물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이면 소유격이 됩니다. 그래서 a man's stick. 남자 지팡이가 되겠죠. 한 남자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겠고요. 이건 man's books. 남자들의 책들이겠죠. 남자들의 책들. 복수에 대해 쓸어야 됐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복수 s로 끝난 복수 있죠. 복수 중에 s로 끝난 복수에는 apostrophe 만 붙입니다. s를 안합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s를 쓰면 안됩니다. s를 쓰면 치료에요. 그래서 apostrophe까지만 한다. 복수가 s로 끝난 복수에는 그냥 apostrophe만 붙여서 소유격을 나타낸다. 그래서 girls rings. 소녀들의 반지들을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게 기본적인 거였고요. 소유격을 만드는. 그 다음에 25번은 좀 예외 같은 것들이에요. 자 단수로 그러니까 이름이죠. s로 끝난 이름들은 일반적인 경우는 apostrophe s를 붙입니다. 그래서 saint james palace. 성야고보 성당이겠죠. 그 다음에 Dickens novel. Dickenss 이렇게 발음 안합니다. Dickenss 그럽니다. 이것도 Dickenss 그러지 마시고 Dickens novel. 그 다음에 이거는 예외인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는 예외입니다. Moses인데 이것도 s가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아주 유명한 인물이나 4대 성인 이런 사람들은 s로 끝난 이름 다음에 마치 s로 끝난 복수에 apostrophe만 붙이듯이 해서 소유격을 만듭니다. Moses Ten Commandments. s가 안 붙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Heracles. Hercules입니다. Hercules. 그래서 apostrophe 붙여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한국말에 많이 쓰는 영어 단어를 거꾸로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게. 우리가 Heracles하고 Hercules하고 너무 차지잖아요. 그렇죠? Hercules. Heracles.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 여기 나올걸요. 소크라테스. 여기 나올걸요. 소크라테스예요. 그렇죠? 여기 안 나오나?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소크라테스예요. 근데 Hercules만큼 많이 다르진 않죠?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하고 너무 많이 다르단 말이야. 그렇죠? Hercules power 그러면 Heracles의 힘이고 Jesus은 예수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Jesus disciples 역시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Apostrophe만 붙이는 소유격이에요. Apostrophe만 붙였어요. Disciple는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Columbus Discovery. 여기서 Columbus도 역시 이렇게 4대 성인만 가주면 안치면 어쨌든 여기도 Columbus에 Apostrophe만 붙입니다. 그 다음에 Venus 여신. Venus 여신의 그 아름다움. Venus의 아름다움. 그래서 Apostrophe만 붙이고요. 조금 전에 나온 소크라테스도 Apostrophe만 붙입니다. Apostrophe만 붙이고요. 그 다음에 복합어의 소유격은 어떻게 하느냐? 맨 마지막에 Apostrophe s 붙이면 됩니다. 이건 뭐 쉽죠? My mother-in-law's ring. 뭐예요? In-law가 붙으면 사돈개지가 아니잖아. 그럼 나의 여자인 경우는 시어머니가 되겠고 남자한테는 장모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반지 또는 장모님의 반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The Queen of Queen of Queen of Queen 그러지 마세요. 이게 발음도 이게 이제 코인입니다. 코인. 코인. 꾸루 가는 사람도 있어요. 코인. The Queen of Queen of England Sun 그래요. 여기서도 역시 여기 끝에 단어에 Apostrophe s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Half an hour's work. 여기 웍이 있네요. 그쵸? Half an hour's work. 30분에 3책 했을 때 이거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무생물에는 원래 Apostrophe s를 붙이지 않죠? 생물에만 붙이죠? 그런데 시간이나 뭐 거리, 무게, 가치 이런 말들에는 Apostrophe s를 붙여서 표현한다.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아마 어쨌든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해석은 30분에 산보 산책 그런 게 있구요. 자 27분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Tom's and Mary's Tom's and Mary's 이건 뭐고? Time and Mary's 자 이거는 아 여기에 지금 Books 여기는 Apostrophe s가 항상 붙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이건 개별 소유예요. 그러니까 Tom의 북하고 Mary의 북 두 권이 최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om's and Mary's books이고요. 이거는요. 이거는 내용에 따라서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책 한 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책 여러 권을 공동 소유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되겠네요. 그쵸? Tom and Mary's books 그래서 양쪽에 다 Apostrophe s가 두면 이거는 각각 개별로 이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얘 책 하나, 얘 책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돼야 되는 거고 이거는 공동으로 이 책 하나 또는 여러 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The legs of the table 이게 맞는데 그게 스탠다드 잉글리시인데 요즘엔 어때요? 자꾸 바뀐다고 그랬죠? 이것도 맞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제자의 의도를 잘 생각해서 문제에서 나을 때는 항상 출제자의 의도 뭐가 더 정답인지 원칙이 뭔지 그거에 Stick to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Fortunes might 뭐 Fortunes might 뭐 행운의 미소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좀 추상하다는 어떤 개념에도 소유격을 쓸 수 있다 또는 의인화의 개념이죠 의인화 의인화 이런 걸 의인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진리의 승리 Truth Triumph Nature's Lens Lesson 자연의 레슨 자연의 교윤 교훈 Heaven's Will 하늘의 뜻 뭐 그런 뜻이겠죠 이건 어쨌든 다 이건 이제 의인화 다 의인화해서 Apostrophe S 소유격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아까 시간이나 거리 그쵸? 시간 거리 무게 가치 그쵸? 그런 것들은 소유격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Today's Paper 오늘 신문이고요 10마일의 거리입니다 10마일의 거리 그 다음에 1파운드의 무게 그 다음에 A dollar's worth of sugar 그러면 1달러 가치의 설탕이겠죠 그 다음에 A day's journey 하루의 여행 그 다음에 Within a stone throw of 굉장히 가깝다 라는 거예요 엎드려두면 코 닿는다 그런 가까운 거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ake라는 말이 들어간 관용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이렇게 Apostrophe S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에서 제발 그런 뜻으로 For mercy's sake For crisis's sake For God's sake For pity's sake For pity's sake pity's sake 피티하게 되고 피리로 발음을 많이 하죠 pity's sake 그 다음에 Goodness 같은 경우는 Apostrophe's 안합니다 Apostrophe's 안 붙여요 그냥 For goodness's sake 그 다음에 Conscience는 양심이죠 양심 양심에 따라 양심의 문제로 그래서 For conscience's sake 그 다음에 이건 다 수거예요 수거로도 관념 Idiomatic expressions 관용 표현이다 그래서 At one's width's end 는 이게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를 둘 다 됩니다 복수는 S 다음에 Apostrophe에 붙인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With라는 건 우리나라 말이 with 있다 with 있다 그 with는 지혜입니다 지혜 끝이 있다는 거니까 어떻게 됐어요 할 만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당황하는 거죠 어쩔 줄을 모를 때 그런 상황이에요 At one's width's end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서 그런 얘기고요 At one's fingers end 이거는 지금 다 복수예요 당연히 모든 손가락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복수가 돼야 되고요 모든 손가락의 끝이라는 얘기는 정통하다는 얘기입니다 정통하다 So ends 대신에 fingertips를 fingers end를 fingertips으로 해도 됩니다 At one's fingertips at one's fingers end 해도 되고요 자 32호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St. Paul's 다음에 뭐 생략됐어요 생략된 걸 말하는 겁니다 Cathedral 성당 My uncle's house The barbers 또 뭐 The barbers 이런 말 있죠 이발사 그게 뭐가 생략됐을 거예요 Shop 같은 거 The barbershop 이런 게 생략된 거예요 자 그것도 많이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4번은요 A my friend 틀렸어요 Heard this book 틀렸어요 Tom's that big car 틀렸어요 The doctor's no fault 이것도 틀렸어요 왜 틀렸나요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소유격 앞에 소유격 앞에 또는 이 뒤에 한정사 한정사 같이 오면 틀립니다 한정사 다른 말로 영어로는 Determiner 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관사입니다 한정사 라는 건 관사도 되고 그 다음에 뭐 This 라든지 That 이라든지 Some 이라든지 Any Itch 라든지 No 라든지 네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런 걸 다 Determiner 라고 하거든요 한정사 네 근데 정관사인 때는 약간 좀 예외에요 정관사는 음 이제 불특정인 경우는 되는데 그거는 지금 나중에 하기로 하구요 아까 Barbershop Barbershop은 됐잖아요 그쵸 이게 소유격인데 도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가 되면 틀려요 근데 도는 오케이 왜냐면 이게 불특정이냐 특정이냐 특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틀리기 때문에 이건 틀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중소유격을 쓴다 그걸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A Friend Of Mine 이렇게 소유 대명사로 고치든지 인칭 대명사는 소유 대명사 내가 Mine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This Book Of Her 소유 대명사는 Hers 그쵸 She Her Her Hers 그 맨 마지막 거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맨 마지막 네번째 거를 우리가 소유 대명사라 그럽니다 독립형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건 지금 인칭 대명사가 아니잖아요 일반 명사에 apostrophe s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독립형으로 됩니다 그래서 Chest 음 이건 어떻게 될까요? no fault 가 먼저 오고 no fault of the doctors 하면 됩니다 지금 칸이 없어 가지고 no fault of the doctors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중소유격 뭐라 그러냐면 이런걸 다 이중소유격 이라고 부른다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 정도 하는 걸로 끝내고요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그쵸? 이제 명사에 진짜 중요한 부분들 네 여기까지는 단어 각각의 개별 단어 공부가 많습니다 명사는 아무래도 네 오늘은 이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